간단한 실측 체크리스트 서식을 짜보았는데요 이곳의 내용을 채우고 나서는 직장 상사분들한테 체크 사항들을 점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 도장 받을 것을 이 결제 시크 탭에 제가 어느덧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쉘을 여기서 더 분할하고 이만한 크기로 내용을 삽입하려다 보면 이 기존에 작성해 준 서식을 다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로 누르고 컨트롤 v 로 붙인다 라고 가정을 할 때요 이곳에 보시면 이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체크를 하시면 방금 선택한 내용이 그림으로 지금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 서식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채워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 서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를 몇 번 눌러서 여기 복사한 그런 상황을 지금 다시 뒤로 돌려 놓고요 다시 동일한 영역을 컨트롤 c 로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컨트롤 v 로 붙이는데 일단 붙여 놓고요 목록에서 그림이 아니라 그 옆에 연결된 그림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미지가 가져온 것 같은데요 위치를 잡고 이 조절점을 조정을 해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적당하게 배치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을 채우는 어떤 서식을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 결제 라인이 가져가지고 여기서 이 세일 서식 스타일을 붉은색, 초록색, 노란색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약식 송장에 가보시면 제가 변경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